파란 하늘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잘 찍을 수 있을 것인지 파란 하늘 파란 하늘을 찍으려면 일단은 파란 하늘이 있어야 돼 두번째는 태양의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태양을 등지고 있어야지 파란 하늘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태양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F8 정도 되거든요 F8 정도 거의 하늘에서 7,8 정도면 파란 하늘을 잡죠 이렇게 지금 로그 촬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감도가 8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제가 셔터 스피드를 400 정도 줬고 지금은 조리개를 11에서 13 정도를 쪼였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야지 파란 하늘을 잘 찍을 수 있다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한가지 오늘 촬영은 사진은 P모드 프로그램 모드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 볼게요 영상은 M모드지만 오우 끝까지 시청해주십시오 ! 봄 봄 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